교육부가 별도의 허가와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미국의 어학교육원과 기숙사 등 부동산 7건을 취득한 서산 한 서대와 대학 운영법인 함주학원을 고발 조치하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 교육부의 감사에 따르면 한 서대와 함주학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어학교육원 등을 허가 없이 사들이고 2015년에는 총장 가족 명의로 된 미국 현지법인의 운영비와 공사비, 건물 매입비 등 58억 원을 장기 대여 처리하면서도 별도의 회계 자료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. 이외에도 교육부는 한 서대가 교육훈련용으로 구입한 항공기를 총장의 부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여하는 등 1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자 한 명을 해임 조치하고 경고와 시정, 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